모두들 터라입니다. 이 소식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글로벌 소식입니다. 우리한테 아직까지 뭔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버스 광고하고 있는 드라마 욘도랑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욘도 검색했더니 그것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 네이버 웹툰이 북미에서 프리미엄 웹소셜 서비스를 표명하는 새 플랫폼을 런칭한 겁니다. 플랫폼가 나왔습니다. 10월 14일에 런칭을 했고요. 북미에서 연재형 프리미엄 웹소셜 랩 욘더를 런칭했다고 알린 건데요. 욘두 아니고요. 욘두. 욘두는 휘파람 장인이고요. 욘더입니다. 욘더. 신티크 팬으로 사람 죽이는. 그렇죠. 이게 와페드도 있는데 왜 욘더를 런칭했냐. 이 욘더는 정식 연재장만. 정식 연재장만. 그러니까 유료 작품만 선보이는 플랫폼이에요. 와페드는 아마추어 작품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육수가 나왔었어요. 저작권 침해 온상 네이버 웹툰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추어 작가가 10만 명이 가까이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잡으라는 말이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욘더는 거기서 잘 되는 작품들을 뽑아와서 런칭을 하겠다. 말하자면 베스트 도전과 정식 플랫폼 정도의 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피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누구나 올릴 수 있잖아요. 네이버 웹툰으로 치게 되면 도전만 하나 배도 같은 그런 곳과 정식 연재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하나의 사이트에 있는 게 문피아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료 판매부터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그냥 웹소설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서 인기와 반응을 봐서 쭉쭉 해서 돈 벌게 가면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욘더와 와페드가 도전만화 쪽과 정식 웹툰 쪽을 구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욘더의 출시는 이 웹소설 이용자들의 저변 확대가 있고요. 하나는. 그리고 와페드의 수익성이 좀 애매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료로 전환을 했을 때 효과가 사실 무료로 보던 사람들이 다 넘어오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유료만 있어. 여기는 정제된 콘텐츠만 있어. 라는 플랫폼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다. 그러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라고 풀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료로 보고자 하는 독자들한테는 무료로 연재되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일종의 노이즈거든요. 그걸 싫은 사람들 돈 내러 여기로 와라. 인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네이버 협찬 유료 이용자가 1인당 쓰는 돈이 약 13,000원 정도로 써요. 이게 한 달 전 환율 기준이어서 지금은 조금 더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거의 두 배를 넘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웹소설의 맛을 들리는 사람들을 늘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걸 실제로 많이 늘리려고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페드의 이용자 연령은 대부분 되게 어려요. 75%가 10대 후반 정도고 80%로 넓히면 20대까지 해서 되게 젊은 층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10대 독자들이 많은 건 좋은 지표지만 이분들이 유료로 이용하는 비율은 낮다는 게 문제죠. 네, 그렇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통신비를 자기가 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결제를 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욘더처럼 프리미엄 서비스를 따로 내면 결제하는 사람들은 이리로 많이 이주를 해올 것이다. 대갑축이다. 시장 대갑축. 그렇죠. 시장 대갑을 압축해서 좀 효율적인 대굴 굴려보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인 거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좀 시너지가 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얘가 저기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지향점이 생긴 거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북미뿐 아니라 서구권에 서구로 묶어도 너무 넓겠다. 북미 쪽에 장르 소설, 문예 소설, 웹 소설 이런 여러 가지 갈래들을 보고 있으면 한두 개 웹 소설 시장하고는 분명히 생태계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딱히 어느 구간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 영어덜츠라는 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하이틴이 굉장히 강세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우리로 치면 뱀파이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아재 다 됐네. 큰일 났네. 이거. 아무튼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웹 소설의 문법을 갖고 있는 영어덜트 하이틴 시장의 히트작이란 말이죠. 그런 식의 경계에서 되게 굉장한 히트작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 이렇게 성향을 붐업되어버린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 감사합니다.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 같은 것들. 그래서 한국에서 검증된 형식과 소재들 세계관 이런 것들로 붐업되어버린 시장 웹 소설의 이 장르 하위 장르들이 현판 로판 무협 이쪽이 북미 쪽의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게가 저의 굉장히 큰 관심사거든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